제2장 애들이 어디 갔지? harmon이 나 사단 왔어 박대현 거기 텐트에 이소화 있어요? 이소화 있어요, 텐트에? 여기 안 왔는데? 복 복! 주무야 뭐해 가고 있나? 으악 진짜 어떻게 해 박대현이랑 이소화 어디 있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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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고? 지금 우리 집인데 애가 탔어 지금 우와 구석구석 소개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빠 어우 속상해 나만 두고 어디 간 거야? 나만 두고 어디 간 거야? 나만 두고 어디 갔어 세연아 서아야 아빠 왜? 일로 와봐 장난감방 계단 좀 열어줘 장난감방? 응 여기 왜? 잠깐 세연이 알고서 찾으려고 설마? 비밀의 공간에? 에이 에이 여기에는 진짜 소중한 사양만 속 있게 해준 비밀장단 에이 뭐야? 저기 있네 아니 이거 충격이다 이거 어떻게 우리 집 비밀장소에 둘이 왜 이따 거기 왜 이따 거기 왜 이따 거기 왜 이따 거기 왜 여기 있다고 우와 2층이다 하린이 공간 가는 거야 하린이 공간 가는 거야 하린이 공간 가는 거야 왜 여기 있다고 왜 여기 있었냐고 연예진이 안 놀지 생각해 이서아가 좋아 내가 좋아 울게 왔다 울게 왔다 진짜 지금 삼순이 얘기하는데 너 대답 진짜 잘해야 돼 세연아 응 이서아가 좋아 내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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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내가 좋아 이서아가 좋아 봉하리 너 봉하리 너 봉하리 너 우리 빨리 나가자 하린아 우리 같이 내려갈까 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갑자기요 야 두 명만 탈 수 있는데 아니 야 난 어디 타 야 난 어디 타 이거 왜 안 오는지 이거 왜 안 오는지 이거 왜 안 오는지 발 눈 여기 여기 발 눈 내면 안 돼 저기 하지 왜 저자로 움직여 응 내가 할게 우와 우와 내가 할게 우와 우와 세연아 그래 하린이도 같이 타자 세연아 그네 타자 이거 세연아 그네 타자 이거 세연아 그네 타자 이거 계속 신경쓰여 계속 신경쓰여 계속 신경쓰여 신나? 네 신나 조금 더 해야지 뭐야 이거 뭐야 나 이렇게 안을 못해요 나 이렇게 안을 못해요 나 이렇게 안을 못해요 할인 어디 갔지? 아이고 하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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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반기지. 왜 그래? 이소아요. 박태현이 날 치유하겠지? 아니야. 괜찮아. 괜찮아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소아 우리 아린이 걱정되니까 안에 들어가자. 그래. 세연이. 어머어머. 뭔가 이렇게. 하린이가 삐졌어요. 이거 잘 풀어줘야 되거든요. 맞아요. 아빠가 좀 분위기를 바꿔주는군요. 쌈바, 쌈바 춤 춰봐. 그래. 이즈타기 시작했어, 세연이. 좋아. 세연이. 세연이. 매력 부자네. 진짜 인기 만점이겠다. 하나 둘 셋. 웃었어. 웃었어, 아린이. 그래, 세연이 저 정도 노력이면 내가 봐줘야지. 아니, 다섯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지 않게, 개시. 어? comme ça. 근데 아빠 요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. 진짜 많이 들었어요, 진짜. 나는 되게 많은 거 주세요. 나 되게 많은 거 주세요. 안 그래도 이거 네 거야. 안 그래도 이거 네 거야. 두 배네, 두 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어야지. 아이들이 맛에 딱 맛있지. 맛있지? 맛있다. 맛있지? 아, 성공인가 봐. 그래. 케찹 먹어야지. 케찹이야. 세연아, 너 누군이 와해? 세연아, 너 누군이 와해? 세연아, 너 누군이 와해? 세연아, 너 누군이 와해?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. 세연이도 진짜 난감하겠다. 태연아, 둘, 셋, 셋. 팡야! 감출 수가 없죠. 이참이 너무 좋다 진짜. 좋아하는 건 또 뭐냐, 너? 좋아하는 건 또 뭐냐, 너? 좋아하는 건 또 뭐냐, 너? 뭐야? 뭐야? 아 이거 진짜 어떡해 이사야 박자 좋아해 아린이 난 다 좋아해